우리의 소원은 도미 우리의 소원은 도미 희망성강에서 도미 이루다 이 별에 살리는 도미 이 나라 찾는 데 도미 동일이 어서 오라 동일이 어서 오라 우리의 소원은 도미 희망성강에서 도미 동일이 이루다 이 별에 살리는 도미 이 나라 찾는 동일 동일이 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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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 역시를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검руз의 기도에 신통일 세계를 위한 신통일안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 꿀 때는 그것이 꿈이지만 함께 꿀 때 그것은 꿈이 아니 현실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통일 세계를 위한 신통일한국 비전의 꿈을 함께 꾸었고 그것이 내년 한반도 평화 서비스를 통해 신통일한국의 현실과 결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후국국의 기도를 주관해 주신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한학자 총재님께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예정입니다. 이메인 남편의 1% 여러분이 위장으로 완성되어 주신 라마타 팀원들께 확실합니다. 이도한 공동원과의 역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통의 한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신통의 한국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로 담아 제가 통일 통일 통일이라고 하는과 함께 통일 통일 통일을 크게 외칭으로써 오늘 구국구세 기도에 오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의 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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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